자 먼저 인기상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민광진 고문님 올라오세요 자 인기상 사랑아 김승현씨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같이 사진 한 번 치고요 차가워라 8번입니다 김승현씨 사랑아 하나님 뒤로 드립니다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